안녕하세요. 이와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와동 258-1번지에 소재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내가 품고 싶었던 그 꿈에 그리던 금아이들을 혹은 명품아이를 반가격 정도에 구매 가능하고 아휴 그래 날 더운데 내가 베란다에서 40도 가는데 분갈이 하기 힘들다 그러면 제가 식재 후 배송합니다. 자 오늘 소개하는 아이는 짠짠짠짠짠 이 아이와 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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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연두장미금이 오늘 정말로 제가 너무 멋지지 않나요? 끝내주지 않나요? 15cm 포트에 식재 한 아이이고 줄금이 짠짠짠짠짠짠 이야 참 기가 막힙니다. 왜? 이 가격이면 일반 창 가격보다 더 저렴합니다. 우리가 그 아리랑? 아리랑 4만원에 판매했지요? 어머 세상에 연두장미금인데 6만원짜리를 50% 할인해서 3만원에 소개합니다. 멋있다. 이 아이가 조금만 묵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갑니다. 오늘은 도엔도분의 식재를 했고 잠시 보시고 가시겠어요? 이 아이는 제가 제품에 온 지 약 횟수로 24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층수가 조금 더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싸다 비싸다. 층수가 있다 없다. 아 그리고 층수에 비해서 저렴하다. 아이 층수 없는데 단가가 좀 있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무조건 싸다 비싸다. 땡! 자 이 아이는 연두장미금이고 제품에 온 지가 그러면 횟수로 24개월이면 얼마나 비싸게 줬게요? 그때 당시에 정말로 입장 엄마 몸에서 딱 잘라서 10만원. 이렇게 멋진 연두장미금 중품이고 분 포함해서 15만원입니다. 아따 이거 멋지다. 아 나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화분은 필요 없다. 그러시면 이렇게 이 아이는 제가 중품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이 아이는 나는 화분이 필요 없다. 그러면 이 아이 연두장미금 50% 할인하는 3만원에 이 아이만 구매하면 되고 아니야 나는 중품으로 필요하다. 그러시면 연두장미금 분 포함해서 이 도엔도분이 우리가 지금 3만6천원에 소개하잖아요. 도엔도분 69번 3만6천원에 소개합니다. 아 멋집니다. 이렇게 해서 식재해서 받을 수 있고 또 한 가지 더 제가 제이드스타금을 어떻게 했대요? 적심을 해서 늘려서 구독자님께 좀 더 저렴하고 정말로 좀 더 잘 키운 아이를 소개한다고 했죠. 자 이 아이도 15cm 보트 쓰는 포트는 같습니다. 아이 층수가 좀 덜하잖아요. 자 6만원짜리 3만원에 할인합니다. 저희 매장에 늘 일주일에 한두 번 오시는 구독자님 아유 나 억울해. 왜 6만원에 샀는데 50%나 깎아졌단 말이야. 아유 그러면 잘 키우면 되죠. 나는 그보다 더 비싸게 샀다. 자 왜냐하면 그때그때 시세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자 환엽 제이드스타 중품도 이렇게 분 포함해서 15만원. 오늘은 동일합니다. 환엽 제이드스타도 분 포함해서 사실은 매장에서는 분에 포함되지 않은 가격도 이보다 훨씬 더 비싸게 판매를 했었죠. 그러나 시대에 유통하는 유통에 따라서 가격을 어떻게 해요? 조금 내려야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연두장미금은 나는 중품 사겠다 그러면 분 포함 15만원. 뽑아달라? 땡. 안합니다. 자 환엽 제이드스타 중품 분 포함해서 15만원. 예. 도연도 분 69번이고 한 개는 3만 6천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식재하시면 30만원에 두 아이를 품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는 분 필요 없어. 그러시면 이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나는 분이 필요 없어. 우리 집에 빈 화분도 많고 그냥 풀분해. 다남다육처럼. 자 이렇게 두 개 그러면 3만원씩 6만원. 예. 아 택배비는 또 내가 물게 생겼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50% 할인 상품 명품 아이들만 모아 보았고 자 제가 뿅 하고 갑니다. 어디로? 요 가이아 매대. 가이아는 자 한 번 10만원짜리 5만원에 꺾었어요. 그리고 5만원짜리를 어떻게 또 한 번. 할인에 또 추가 할인? 아이고 말도 안 돼. 자 가이아를 이제 구독자님이 이렇게 아 가이아 진품이다. 왜? 환엽성과 그 다음에 엽성과 색상만 보면 가품은 아니지만 다남치가 늘렸나 아니면 원래 원래 만들었던 농장에서 가져왔나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늘리면 이 보스는 안 납니다. 왜? 적심대빵이긴 하지만 이렇게 명품인 얼굴이 확연히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아이는 제 흙으로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야 그 집에서 갖고 왔나 보다. 만든 사람. 네 맞습니다. 가이아 10만원짜리 짝대기하고 5만원 특집 3만원에 또 또 또 또 또 또 짝대기 있잖아요. 아이고 깜짝이야. 자 이렇게 해서 명품들로 묶었고 자 가이아 있는 메대에 가기 직전에 아이고 아나칸포스 저기 아이고 꽃대가 세상에 그거 24시간 편니 너? 24시간 편니? 그 대신 아쉽지 않습니다. 왜? 또 꽃대가 올라오기 때문이죠. 아나칸포스였고 꽃 구경하십시오라고 영상에 올려드립니다. 네 제가 가이아 메대로 잠시 이동을 했습니다. 요 가이아는 제가 21년도 4월달에 들여왔습니다. 그때는 예 명품이었고 가격이 많이 셌겠지요. 아이고 그럼요. 자 구독자님들 이게 바로 가이아입니다. 자 이런 얼굴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합니다. 가이야를 직접 만드신 분이 아니면 이런 색감과 이런 로젯과 요런 모양이 절대 나오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런 아이 이런 아이. 자 얼만큼 있어요? 자 오늘 가이아요? 자 가이아는 제가 말했죠. 10만원짜리를 5만원. 짝대기하고 3만원. 아이고 할인에 추가 할인. 자 수량 세 보시길 바라요.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잔 짠짠. 잠시만요. 자자잔. 아이고 그러면 제가 아무리 한 박스 갖고 할까요. 자 그리고 요만큼의 양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님들께서 아 나는 가이아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해서 왜 사요? 가이아요? 명품이잖아요. 어느 구독자님이 가이야를 그렇게 구매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해놓고서 왜 연락이 끊겼어. 자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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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아. 자 요런. 그러나 층수는 조금 아쉽. 아이고 단가가 있잖아요. 아유 그러면. 이 정도의 색감은 이 정도의 색감은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장마 때 물이 살짝 빠지는 듯합니다만 묵을수록 물은 덜 빠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이아가 얼마에요? 10만원짜리 짝대기 해서 5만원 했습니다. 한 번만 더 짝대기. 한 번만 더 짝대기. 이렇게 해서 가이야를 3만원에 오늘 소개합니다. 오늘 맞아요. 안 본 사람은 구매하지 못하겠지만 본 사람이 안 사시면요. 절대로 후회합니다. 이 정도의 포스나는 가이야를 이 가격에 구매하기는 쉽지 않아. 자 가이아 다시 한번 봐요. 어머 세상에. 안 좋은 놈이 없네. 눈에 안 띄는 놈이 없네. 그래. 너 어떡할 거야. 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떡할 거야. 자 짜잔 짜잔. 요런 포스. 자 맑고 투명하고 연도는 많이 없어졌지요. 자 그리고 포스 보시라우. 가이아가 얼마래요? 3만원. 저희가 10만원에 팔아서 지난 영상에 어떻게 했어요? 짝대기 했잖아요. 5만원으로 한 번 더 짝대기. 3만원입니다. 포트 크기는 14.5cm 포트이고 가격은 3만원입니다. 어떻게요? 이 수량만큼만 하려 합니다. 아이고 어버이날도 됐는데 선물 받았어요? 아 현금으로? 아 그래 그러면은 이런 명품 아이는 이런 가격일 때는 어떻게요? 내 품으로. 네 내 품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가이아.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가냐. 옛날 방송할 때 같으면 카메라 감독님한테 엄청 혼났어. 어이마. 카메라 감독님이 그렇게 빼면 어떡해. 아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요 아이 한 번 더 소개합니다. 자 이 로제스타인데 실제로 로제스타 구독자님들 그 예전에는 이 로제스타가 그 정말로 가격이 비싸듯 응응응응응하고 닮았다고 해서 많이 비슷하게 구분이 못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닮았나요? 안 닮았나요? 자 제가 그 로제스타를 이렇게 어이구 못찍 어메 못찍 짜자잔 짠 짠 짠 짠 짠 이 아이가 21년도에 제가 품은 아이 로제스타 네 아 뭐하고 닮았다고 궁금하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자 그 환협 맥라이징이 어마무시하게 단가가 비싸던 시절에 그 맥라이징 닮았다 이런 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름이 저기 얼굴이 틀리다 이렇게 표현을 제가 지금 보니까 다르네요. 환협 맥라이징 어딨대? 어 저기 있으니까 한번 가볼까요? 자 얘 어머 이 가격이 실화야? 실화? 아이고 로제스타 12,000원 저희가 개화동에도 로제스타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 포스에 5만원대 개화동이라 하면 약 1년 전쯤 됐어요. 자 로제스타 12,000원이고 포트는 9.5cm 포트입니다. 어머 수량이 얼마 없네 이거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그 이제 구독자님들도 제 얘기를 들어요. 왜냐하면 치매 안 걸리려면 자꾸 야 로제스타가 맥라이지랑 닮았다는데 구분할 줄 알아? 이렇게 그렇지 않은 척을 좀 해야 자 들으셨죠? 로제스타는 가격이 12,000원이고 흡사하다는 이유가 많이 있었어요. 저도 그랬고 근데 지금 보니 다르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스파이시 로즈요 지난번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예뻐서 제가 적심을 했는데 군생이 잘 나오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스파이시 로즈 스파이시 로즈 지금 물을 먹어서 살짝 물이 빠진 상태인데 참 멋있지요. 자 가격이 참 착합니다. 스파이시 로즈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자 그 다음에 구독자님들 애가 타죠? 애가 타요. 이렇게 뭐야 이거 이거 자 물론 적심이긴 하나 루돌프 군생이고 가격은 2,000원이요. 어머 세상에 그 저의 아시는 분이 만들었다고 저한테 딱 이 수량만 팔아주면 안 되냐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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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영상 올려줄게 가까워 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제 그 어떻게 해요 목질화만 되면 되겠죠. 어머 세상에 지꺼보다 더 이쁘 내 말이 내꺼보다 더 이쁘니까 소개하지요. 자 루돌프 군생이고 가격은 2,000원이고 최소한 4도 이상입니다. 4도 이상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제가 루돌프를 가지고 어디로 갈 거냐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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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부르고 있어봐요. 자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아유 자 여기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자 요 아이요. 기가 막힌 아이예요. 원종 애보니 슈퍼클론 1930 자 자 한번만 보시라요.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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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종 애보니 슈퍼클론 1930입니다. 자 그 원종 애보니 중에서 슈퍼클론 중에서 1930이 붙여진다는 건 미스코리아 미스코리아 진감이다. 그 말입니다. 미스코리아 진. 미스코리아 진 하나씩 품어보시길 바래요. 아 따님이 미스코리아 진이라고요? 그래요. 축하드려요. 아이고 우리 딸은 미스코리아 진도 아니고 맞아요. 그러니까 축하드린다고. 자 원중해보니 슈퍼콜론 1930.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어머 이 가격이 실화야? 진짜야? 거짓말 아니고? 브래들리 가격 5천원. 뭐 닮았다고 했어요? 브래들리는 약간 주황. 맑고 투명해지는 주황이 됩니다. 브래들리는 가을아야 닮았어요. 조금 영상 뒤에 가면 플로리디티랑 닮았어요. 근데 저도 아직. 맞아요. 맞아요. 이름표를 봐야 알지. 그렇죠? 뭐를 아직도 그렇게 할 수 있지 뭐. 자 그 다음에 제가 요 아이 갑니다. 아모르파티. 아모르파티요. 이 수영에 비해서 너무 가격이 좋아서 제가 쬐금만 주세요. 그랬어요. 자 아모르파티 가격 5천원. 괜찮죠? 아모르파티 가격 5천원입니다. 그리고 자 요거 오늘 하이라이트. 요 아이. 그 저희가 12,000원짜리 크리스피 뷰티를 12,000원짜리를 군생이니까 좀 작아보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굽니까? 응 뿌리 다 내렸죠. 자 크리스피 뷰티를 12,000원에 소개합니다. 자 그리고 영상 잠깐 짧은 영상 가고 쑥쑥 이어갈게요. 네 제가 온슬로 바트로 이동해 왔습니다. 우리는 한참 걸어야 돼요. 네 여기는 70개 매대 300평 규모의 판매동으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다고 합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저희는 농장 사장님들이 많이 오시고 화분 사장님들 많이 오셔요. 그러면 다녀본 중에서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다니는 매장 중에 판매 매장이 가장 크다. 그래서 다육이도 많고 화분도 많고 가장 좋다고 소문난 쑥쑥이. 다육이 분갈이 흙을 말해요. 응 아이고 써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다 아이고 옆집도 못 쳐다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온슬로 군생이고 12,000원짜리 만원인데요. 제가 한 가지만 팁을 드릴게요. 자 얘는 하나 둘 사두짜리잖아요. 자 이 사두짜리 자 만원짜리잖아요. 만원 12,000원짜리가 짝대기 합니다. 자 제가 그 사두 자 기억하시라우. 자 요 사두지요. 하나 안 보여요. 자 하나 둘 셋 네 개 사두잖아요. 자 요 아이를 적심해서 자 요 머리 하나 둘 셋 네 개 맞죠? 네 말이 맞잖아요. 언제요? 8월 29일 날 적심의 나이고 자 크기 비교 갑니다. 못 믿으면 그렇게 살아야지 뭐. 자 구독자님과 저와 같이 하신 분이 수도 없이 많아요. 한 3천 개 정도 판매됐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요 아이를 적심해서 제가 이렇게 키웠습니다. 사두짜리로. 예 어떻게 해요? 8월 29일 날이니까 지금 몇 개월 됐어요? 예 그렇게 이제 세보세요. 손가락으로. 제가 다시 한 번만 세볼까요? 자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이제 9개월 차네요. 9개월 차 20cm 분의 식재되었고 사두가 확연히 보입니다. 구독자님 제가 원하시면 해드려요. 그리고 사두 아닌 아이들도 있어요. 어머 삼두도 있네. 어떡하려고 그렇게 사두만 얘기하는데. 2도, 3도, 4도까지 있고. 그 이상은 이거 너무 작은 조그만은 안 잘라요. 안 잘라요. 삼두도 이런 아이들은 멋있네요. 삼두. 기가 막히죠? 자 적심하셔서 받으시면 제가 적심 대빵에 기도합니다. 자구 많이 나게 해달라. 풍성한 1년 정도 있다가 10만 원대 크기만큼만 되어라라고 기도를 하면서 적심을 합니다. 아이고 좋아라. 자 온슬로우 군생. 아유 한 판요 두 판요? 저희는 한 판으로 해결이 안 돼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적심 대빵이 적심 해드립니다. 자 꼭 이렇게 키워보시길 바래요. 온슬로우.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판도라도 저희 샘플이 있는데 어디로 갔냐옹. 이 아이도 어마무시한 대품이 있습니다. 대형종이고 대품으로 키워보시길 바래요. 판도라 가격은 만원입니다. 판도라 가격은 만원입니다. 괜찮죠? 아이고 이쁘네. 빨간 포트요. 에이 농사용 포트. 아 아니. 저도 해보니까 가볍고 그 다육이가 잘 자라고 배수 잘 되고 이런 분이 가장 좋더라. 이게 이색분이에요. 이색분이라고 합니다. 자 아이고 판도라 괜찮았죠요? 어머나 만원짜리. 아 플로리드티. 4만원짜리가 비쌌다고 그렸어요? 아니 크기가 크다는 얘기죠? 자 플로리드티 가격은 만원입니다. 굳혀졌네 굳혀졌네 어찌하냐옹. 플로리드티 가격은 만원입니다. 어머 지난번에 안찍었어? 괜찮았어요? 플로리드티 가격은 만원입니다. 자 포트는 14.5cm 포트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나 저 온슬로우 밭에 아예 그냥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머 지가 메대도 있는데 뭐가 부럽다고. 아휴 우리 메대 와봤슈? 아휴 우리 메대 와봤슈? 자 요 아이 라즈베리 아이스 제가 진짜 좋아합니다. 구독자님들 7.5cm. 아 영상에 이쁘지 않다고 구독자님들이 그러시는군요. 살구색에 기가 막히게 살구미인금보다 더 이쁜 색상입니다. 라즈베리이고 가격은 5,000원인데 합식하셔서 멋진 버스나는 아이로 만들어보시길 바래요. 라즈베리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아이를 파이어렌시아 얼마나 이뻐요? 기가 막히게 예쁘죠? 어머 군생이요? 적심 원하시면 요거 사세요. 파이어렌시아 소자 사셔서 적심 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갑니다. 쩐쩐쩐쩐쩐쩐쩐쩐쩐쩐쩐쩐. 파이어렌시아 중자. 이게 적심군생이에요. 어느게 이뻐요? 이게 이쁘다고요? 4,000원 더 주고 이거 산다. 그러시게요. 자 요 아이는 파이어렌시아 중자 12,000원이고 요 아이는 외도짜리고 가격은 8,000원입니다. 어머 세상에. 그 키스키스 샘플이 어디갔디야? 진짜 이쁘더만. 자 키스키스 12,000원짜리가 만원에 할인하고요. 키스키스는 단원컨대 약 겨울 두 번만 놔보세요. 왜? 진짜 이뻐요. 겨울 두 번만 놔보세요. 기가 막히게 이쁩니다. 12,000원짜리가 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아이 소개합니다. 주피터 소짜리. 구독자님 저희 매장에 지금 현재도 4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제가 이 아이들 이 수량만 4만원짜리가 2만원에 판매합니다. 그 만든 사람 거라서 색상이 이렇습니다. 그 만들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요? 최초로 만든 사람을 말하지요. 자 주피터 소짜리 가격은 4만원짜리가 2만원입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아이고 오늘도 키스키스가 어쩌면 이렇게 나를 홀린디양 구독자님들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어머 그려. 자 소울엔 6,000원. 이야 소울엔이 진짜 예전에 저희 한 3년 전에 소울엔 사고 싶어도 없었는데 이제 참 가격이 많이 내렸습니다. 6,000원. 그렇죠. 지금 이제 구독자님들이 이제 뭐 싸다 비싸다가 아니고 또 2년 3년 지나면 어느 상품이 더 싸고 어느 상품이 조금 더 가격대가 나갈지는 그 아무도 모릅니다. 자 이 아이 이쁜데 블루마린이요. 가격 5,000원이요. 아이고 한번 보고 가야 되겠네. 불생도 있고. 블루마린 5,000원짜리요. 어메 이쁜걸. 어메 이쁜걸. 자 블루마린 가격 5,000원인데 진짜 이쁘죠? 고가 막히게 이뻐요. 블루마린 가격은 5,000원이고 자 이 아이 그쵸? 블루마린 가격은 5,000원이 맞습니다. 이 아이 줄리아나. 줄리아나 가격 얼마에요? 5,000원인가 6,000원인가 어디갔지요? 어머 세상에 이름 써있는 거. 줄리아나 가격이요? 제가 한 번만 다시 볼게요. 그 이름표는 많고 가격이 없어요. 줄리아나 5,000원이요? 제가 그거는 확인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요. 어머 세상에. 진짜 비바칠레금. 완전히 금인데 목도리 거의 둘렀죠? 어머 세상에. 비바칠레금도 한동안 비싸더니 가격 내려갔죠? 비바칠레금이고 가격은 2,000원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후레뉴. 자 이렇게 해서 후레뉴로 오늘 마지막 영상입니다. 자 후레뉴. 12,000원짜리가 가격은 10,000원입니다. 후레뉴는 맞아요. 정말로 요정도면은 한 4, 50만원 했었던 19년도에 그렇게 비싸던 아이. 자 후레뉴. 자 구독자님들 오늘도 새로 들어온 아이를 많이 영상에 담았고요. 그리고 소문만 듣고도 줄서서 구매하는 쑥쑥이 영상이었습니다. 네 장완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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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에는 다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세워서 일곱 여덟 아홉 열까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 안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둥둥둥둥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비벼 만듭니다. 예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아유 김장 비닐 위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 비벼 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록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을 금종자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들어서 알지요? 예 2kg 5천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흙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흙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들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흙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매우게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매기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천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 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흙은 1kg에 5천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천원 매나 똑같아요. 창흙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다육 캐핑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흙이에요. 왜냐면 창흙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백 공개할 수 없어요.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흙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살어 이렇게 하는게 창흙입니다. 창흙의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흙 1kg는 5천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이에요. 얘가 마리아 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산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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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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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볼 소자는 2kg요. 2,7천원 그 다음에 중자는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쵸?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싸던 고급 고급 창의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 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쓰면서 소립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그러면 다육이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볼 중자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 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려 이거 뭐여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막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에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오우 그죠? 두 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산 100g이 많네 700g에 예 만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옥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삽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부는 일반적인 창과 국민의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예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만4천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1개 말고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휴 그래 다남다육 가면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이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000원씩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요. 산목판 산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산목판 52 곱하기 37.5는 4,000원 이렇게 해서 산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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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창읍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은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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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숙이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읍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읍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읍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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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멘